예 여러분 농내장 있으신 분들 눈에 문제 있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예 저희 성도님은 오늘 세 번째에 참석하신 타교의 성도님이세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지만 오늘 특별히 5년 정도 된 농내장이 지금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예 농내장에 증상이 있잖아요 굉장히 쑤시고 아픈 증상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너무 뿌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오늘 지금 기도 받으시고 여기서 막 뛰셨어요 많이 뛰시고 움직이시는데 갑자기 시야가 너무 밝아지고 그 쑤시던 통증도 지금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맑게 보이신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농내장을 깨끗하게 치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